안녕하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참깨밭에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깨를 지금 저는 좀 늦게 파종을 했습니다만은 비가 강간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2차 파종 온 것은 지금 이렇게 낮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참깨는 습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장마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폭염 더위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고온과 습도에 노출되기 쉬운 병이 바로 입마름병과 역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10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심은 밭에는 꽃이 피고 또 꼬투리가 지금 맺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꼬투리가 지금 맺혀서 참깨가 맺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와서 이렇게 석양에 봤는데 벌써 노린재를 지금 3마리나 잡았어요. 꼬투리의 지백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3마리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제 육안으로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것은 지금 많이 번져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깨농사가 또 헛되게 되겠잖아요. 입마름병, 엿병 또 노린재 방제를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린재는 이 애들이 아침에 이렇게 딱 축축한 이슬과 함께 많이 앉아서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린재는 약을 직접 노린재에다 딱 치면 죽지 그렇지 않고는 다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노린재 방제만큼은 아침 일찍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입마름병, 엿병 또 노린재 방제까지 함께 새벽 일찍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장마피가 국지적으로 굉장히 또 심하게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깨들이 쓰러질 염려가 있어요. 특히 꽃이 핀 다음에 참깨가 쓰러지게 되면은 알이 잘 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줄을 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줄 매주기를 해줬고 또 일한 줄 매주기를 지금 했습니다. 참깨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양쪽에 가에다가 참깨 지주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가에로 쭉 쳐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저는 올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가에만 쳐주니까 또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주대 세 개마다 세 칸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씩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해줬거든요. 해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쏠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개를 쳐준 데는 이렇게 행으로도 엮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중간쯤에 하나 해주고 또 키가 많이 크니까 이렇게 위칸에다. 이것도 한 2단으로 쳐줬습니다. 지금까지 참깨를 잘 길러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과 또 장마 이런 걸 대비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올해에 참깨 다수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